네, 저는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는 벌써 강한 비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강口 유船在风浪下摇摇晃晃, 중탈宣랄, 라이시汹汹让 남한政府嚴陣以待. 서울시는 우선 고질적 침수 지역인 강남을 포함해 동작과 서초, 영등포, 관악, 구로구 등 관내 1만 7천여 침수 피해 가구에 침수 방지서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. 민중家门外堆起厚厚沙包, 남한首尔上个月才遇到洪災, 현재又遇上台风. 尤其这次,宣랄很可能成为历史上登陆南韩的最强台风. 남한气象庭表示,宣랄预计会在周二凌晨从沁上南到东南部沿海登陆, 而且威力很有可能超越被称为南韩史上最强台风的2003年强台美米. 美米当年刮起每小时216公里的瞬间阵风,除了带走117条人命, 还让南韩经济损失超过5兆韩元. 南韩经济损失超过5兆韩元. 南韩气象专家表示,面对很可能是史上最强台来袭, 对南韩全境都有影响,而且宣랄的路径变换莫测, 目前很难准确预测会在南韩停留多久, 政府小心戒备,希望将灾害降到最低. TVN新闻综合报道。 请支持TVBS国际Plus全新频道, 让您扩大视野,掌握趋势,接轨全世界。 更请订阅开启小铃铛。